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브이로그는 새로 산 와플 기계를 써볼 겁니다 말로는 블랙프라이데이 하얀 받아서 싸게 샀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에 샀다고 하지? 이거 다해서는 20불 정도? 그렇게 하면 안 됐을 거예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망했습니다 왠지 반죽이 좀 많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때 말해주지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이상 쿠진아트 와플기계 버티칼 사용하기였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